저희 남성에게 드릴게요 남자는 남자는 너무나도 거부랍니다 관심이 없으면, 관심이 없으면 아무걸로 못합니다 좋아하냐고, 물어보지 마세요 쑥스러움, 말 못합니다 살라고 못하고, 잊고 얻고, 살아는 순간이 두 번째도 당신, 두 번째도 당신 나, 나에게 단신뿐이랍니다 당신이 최고랍니다 당신이 최고랍니다 사랑한다고 말 안 해주면,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좋아하냐고, 물어보지 마세요 부끄러움, 말 못합니다 찾으라고 못하고, 잊고 얻고, 중요하지 않아요 두 번째도 당신 두 번째도 당신 두 번째도 당신 두 번째도 당신 아, 나에게 당신이 최고랍니다 아, 당신이 최고랍니다 당신이 최고랍니다